이번 시간에는 바둑서 알 100을 잡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간단히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다른 수는 없죠. 일단 뽑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이제 여기서 100은 이런 수는 이건 안되겠죠. 이 궁도는 어디 둬도 죽는 궁도가 됩니다. 그렇죠. 안되요. 그래서 100은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할까요? 이었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. 여기. 여길 막는 수는요. 여기 붙이는 수로 어 이거 어떻게 둘까요? 여기 두면 이렇게 나서 살게 됩니다. 폐가 아니죠.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수는 살았죠. 여길 젖혀도 따는 게 아 여기가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가만히 뻗어 버립니다. 여기엔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죠. 여기서 집을 내야 되는데 여기 두는 수는 젖히고 이어 버리면 이 모양은 양자층으로 죽게 됩니다. 둘 때가 없죠. 100이 그러면 100은 여기서 이렇게 막을 것입니다. 이때. 이때 잘해야 돼요. 이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안됩니다. 이건 살았어요.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막으면 먹여쳐서 삽니다. 그렇다고 이 있는 수는 뒤에서 매끄면은 여기서 단수 여기서 여기서 이 모양은 이 궁도가 사는 궁도죠. 잡으면 안 돼요. 거기. 그래서 여기서 습관적으로 단수 치지 마시고 가만히 뻗으십시오. 이수가 중요한 겁니다. 이수가 키포인트예요. 막을 수 없죠. 이건 나와도 이런 거 단수 치면 안 돼요. 막아 버리면 됩니다. 그럼 100이 여기서 어딜 여기를 들 수도 없고 여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이 음은 젖혀서 간단히 죽고요. 그럼 뒤에서 메꿔야 되는데 단수만 안 치면 돼요. 단수 치면 안 돼요. 여기서 젖힙니다. 이거 여기 잡는 수는 세 점 먹고 못 살죠. 막으면 이거 안 되고요. 여기를 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옥집을 만들겠다. 이거 안 놀 수가 없죠. 여기 메꿔야 되면 또 양자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요. 지금 이렇게 뻗었는데 여기 놨을 때 여기를 가만히 단수 치지 말고 가만히 뻗는 수. 요술을 아시면 됩니다. 습관적으로 단수 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 아까처럼 죽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양자충으로요.